와우 흐흐흐 어흐흐 이게 바로 접속하는 게 아니라 뭐 캐시려구요? 톤 남을 캐는데 톤 맛있던데요? 요새 진짜 야 지금 먹는 철인데 톱 보통 따가시면 뭐 해 드십니까? 젓갈에 묻히면 먹기도 하고 젓갈도 해요? 네 젓갈에 잔파를 좀 쓰려고 말을 좀 넣고 아 젓갈도 하구나 우리 이쪽에는 두부에 안 묻히면 그렇게 잔고 젓갈은 된장찌갖고 밥 비빔먹으면 맛있어 우리는 젓갈이 입을 베어갖고 더 맛있어요 조심해서 많이 캐십시오 네 ä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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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습니다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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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.. 어... 음... 이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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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라이다. 이건.. 한 4발이다. 진짜 롯도로 하네. 이거 제일 맛있는 보입니다. 아 맛있다. 맛이 진하다. 진해. 식감이 좀 틀리네. 일반 파는 거기보다. 색감이 좀 틀리네. 맛있네요. 저거는 고기야? 아 맛있다. 혓바 났네. 아잇. 가야잇. 야.. 빠짝 빠짝하네. 근데 지금 말고 한 6월달에 뭐 사는거야? 나 따른건데